좋아요, 구독 이사님 혹시 저희가 쭉 봐왔던 섹터나 이슈 중에 눈에 띄는 부분들도 있으셨을까요? 2차전지와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두 가지를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2차전지가 바닥을 찍었다는 데 있어서는 120% 오케이. 그런데 과연 추세적으로 오를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는 여전히 세모입니다. 왜냐하면 전기차의 확장이라는 게 정책에 워낙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실제로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예산 문제 때문에 내년도에 전기차 보조금을 대폭 줄일 수도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죠. IRA를 폐지 못할 것이다? 글쎄요, 트럼프가 되고 만약에 레드스윕이 나타난다면 어떻게 될까? 거의 제로 수준으로 움직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법안 폐지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전기차에게 주는 보조금을 없앴을 때 누가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 지금 가장 전력을 다해서 트럼프를 돕고 있는 일론 머스크에게 가장 큰 호재가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전기차 만드는데 유일한 전기차 만들어서 이익을 낼 수 있을 정도의 지금 규모의 생산을 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만들어내고 있는 업체는 테슬라가 유일하다라는 거죠. 테슬라의 입장에서는 어설프게 여기저기 보조금을 주는 것보단 보조금을 아예 아무도 주지 않는 게 가장 유리한 그런 경우가 됩니다. 그다음에 머스크가 항상 얘기한 시간 테이블이 거의 자기 마음대로이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언급하고 있는 저가 차량이 과연 내년에 나올지는 또 지켜봐야 됩니다. 지켜봐야 언제 나오는지 알 수 있을 텐데 실제로 나왔을 때 또 우리가 생각했던 낮은 가격에 나올 거냐도 알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그 가격에 나오고 제시간 인타임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종목들의 배터리를 예를 들어서 LFP를 달고 오면 거기에는 또 보조금을 주거나 뭔가 영향력 있는 흐름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물음표가 달려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최근에 리튬 공급 이슈가 또 여기저기서 불거져 나오면서 리튬 가격은 뭐 더 빠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트럼프의 논리는 딱 하나 아닙니까? 미국에서 만들어라. 그렇죠. 반도체도 미국에서 만들어라. 반도체도 나왔어요. 미국에서 만들라고 하는데 뭐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렇게 될 가능성도 없죠. 미국에서 만드는 순간 비용이 몇 배로 올라갑니다. 그걸 기업들이 보조금을 안 받는 상태에서 미국에서 만들어서 한다? 뭐 기업들이 머리에 총 맞지 않은 이상 절대 하지 않은 일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그렇게 본다면 전체적으로 지금 2차전지에 관한 우리의 기대는 최대한 낮춰잡는 게 맞다. 다만 확실한 것은 아마도 올해 기록했던 저점이 연중 저점뿐만 아니라 또 최근 몇 년간 저점이 될 가능성은 높아졌다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종목을 압축해야죠. 확실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업체들 좀 더 자금이 풍부해서 앞으로 시설 투자하는 데 있어도 주저없이 투자를 계속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로 압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와 관련된 종목으로서는 계속 제시드리고 있는 게 삼성 SDI와 포스콜딩스 두 종목이니까 그 외 나머지 종목들에 대해서는 저는 큰 기대를 가지기보다는 일단 바닥 정도에서 회복되고 있는 중이다 정도로 보시는 게 좀 더 현실적일 것 같습니다. 네, 간밤에 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들이 또 시장을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2차전지 관련주들의 상승이 좀 석연치 않은 이유가 이게 좀 장담할 수 없다라는 거죠. 저점을 아직까지 장담할 수 없다라는 부분에서는 이사님의 의견 계속 동일하게 이어져 오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우리가 또 주목해 볼 만한 셀 관련 업체들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와 같은 업체들도 같이 언급을 좀 들어봤습니다. 하지만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트럼프가 아무리 대선 전에 강경한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그게 실제로 이루어질 가능성은 조금 없다라고 보여요. 지금 반도체도 좀 규제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기회는 조금 다른 게 이 기회는 마지막이니까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만큼 웬만한 건 다 하려고 하는 의지를 내보일 가능성은 있죠. 그러니까 미국 내 반도체 공장은 짙게 만드는 건 어려울 수 있어도 미국에서 안 만드는 업체를 때릴 수는 있다는 거죠. 관세를 부과하거나, 그렇죠. 관세를 하든지 아니면 수입, 출입 제한을 한다든지 그런 방식을 통해서 뭔가 규제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트럼프 얘기도 규제해서 미국에 공장 짓겠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의 테일러 공장이나 그 다음에 TSMC의 아리조나 공장이나 이런 쪽의 공장이 과연 실제로 보조금을 받지 않게 되면 어느 정도의 수익성이 나올지도 검증이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TSMC도 미국의 공장 만들면서 지금 가장 어려워하는 게 뭐냐. 일을 안 한다라는 거죠. 미국인들이 여기서 일을 안 한다. 그러니까 미국 시스템에 젖어있는 사람들이 동아시아 사람들처럼 중국이나 한국이나 대만 사람들처럼 과연 24시간 풀로 돌아가는 그런 스케줄을 버텨내면서 열심히 일할까?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생산성도 떨어지고 생산비용도 높은 미국에서 얼만큼 생산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관세 10% 차라리 더 맞는 게 낫지 않나? 라는 판단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지금 구간에서 트럼프의 정책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다는 트럼프 정책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중국으로 가는 비중이 줄거나 아니면 고부가 가치를 냈던 쪽에 부가 가치가 줄어들거나 이걸 우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얘기하는 대로 다 된다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지금 이익을 잘 내고 있는 업체들의 이익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시장에 우려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그다음에 공화당의 상황까지 모두 장악하는지 정도를 지켜보면서 우리가 좀 더 뒤늦게 분석해야 알 수 있는 상황인 거지 지금 아무리 떠들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지금 당장은 실적이라든지 이들 종목의 단기 모멘텀이 좀 더 중요하게 주가에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